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책이 팔릴 때까지 간다. 죽은 책 심폐소생술 프로젝트 왜그래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책이 제게 안 팔리는가 봐 이러는데 저보다 이 바닥에서 책 많이 파는 사람 몇 없습니다 간절함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재밌자고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석굴암 불쌍 이 석굴암 불쌍이 여러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특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석굴암 불쌍과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것은 이 불쌍을 어떻게 넣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불쌍이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입구로 안 들어가거든요. 안에서 팠을까? 안에서 팠을까? 그러다가 삑살이 나면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석굴암 불쌍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좁은 데로 어떻게 들어갔을까와 관련해서 우리식의 해법이 있잖아요. 예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석굴암 불쌍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 돔을 씌우는 거죠. 전체를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돔 아시잖아요. 이렇게 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 공간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돔은 H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마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적으로. 제가 건축 전공자라서 압니다. 그래서 돔은 안의 공간을 잘 확보할 수는 있는데 이 에너지들이 힘이 어디로 뻗치냐면 이렇게 밀려나요. 돔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유럽의 성당들이나 아니면 르네상시대의 성당들을 가면 이 업회를 이렇게 대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힘점을 안으로다가 밖으로 밀리면 이게 폭삭 내려앉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천판이라고 하는 석굴암 맨 위에 가면 거기 천정 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꽃 같은 게 있어요. 연꽃 같은 게.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딱 아우르고 그 다음에 그 연꽃을 딱 눌러서 전체가 눌리면서 힘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밖이라고 하면서 이 석굴암을 만든 건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그걸 다 중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렛대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화강암이 무겁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만 힘점이 잘못되거나 안 그러면 줄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석굴암 불상에 석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라든지 이런 상호가 한번 깨져버리면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거 진짜 그런 일을 내가 벌였는데 전체 책임자가 길게 한숨을 딱 쉬면서 한마디도 안 해. 차라리 욕을 하면 낫겠는데 욕을 하거나 때리면 낫겠는데 하... 이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석가탑. 석가탑 아시죠?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은 일제강점기 때 수리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걸 사리장음구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도굴이 된 거고 그때 사자도 두 마리가 집을 나갔고 발전기인가? 이런 거 하면 또 자르는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개가 집 나가면 발전기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집 나가서 지금도 안 들어왔다. 아니 원래 한마리는 없었나? 뭐 그랬을걸요? 그래서 제일 못생긴 애만 한 마리 남았어요. 원래는 네 마리고 그게 이 네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귀퉁이에 이렇게 분황사 석탑처럼 이렇게 네 귀퉁이에 있는 건데 한 마리만 지금 남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불쌍이다. 10원짜리에다가 도안에다 넣으니까 불쌍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거지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냥 썰이야 썰. 찌라시 찌라시. 뭐가 있었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이 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집마다 불쌍을 모시면 당선이 된다. 그래서 그 도안이 예전 10원짜리하고 달리 그 뒤에 바뀐 10원짜리에는 그게 불쌍 같은 구조로다가 이렇게 돼 있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행되는 시점하고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냥 그 씹는 거에서 상대방이 씹는 그때 저는 90년대 생이지만 제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역사나 이런 걸 제가 좋아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김용삼, 김재웅 대통령. 뒤에 다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분들이었지. 그분들과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붙고 막 이런 시점에서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별 얘기들이. 그런 썰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 마리 사자가 가운데로 옮겨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었고 그리고 그 사자는 제일 못생겨서 살아남았다더라. 그러니까 이쁜 사자들은 다 집 나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사자가 네 마리였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사자 두 마리, 숫사자 두 마리 쓰는 경우도 있고 암수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숫사자를 네 마리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두 마리는 집 나가서 지금까지 안 오고 그리고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일본 정원에서 봤다더라. 이런 또 카드라는 되게 많아. 카드라 되게 많아. 그렇게 해서 다보탑은 아무튼 일제강경기 때 해체가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준 도굴급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 안에서도 엄청난 유물이 나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 세계 최고의 인쇄물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단한 목판보이 나왔지만 거기에도 그에 준하는 게 있었겠죠. 그냥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다 유실이 되고 기록조차도 안 남은 거고 그리고 이제 석가탑이 독을 될 뻔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이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들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돌이 이제 이렇게 탑에 약간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걸 스님이 보고 이게 좀 위험한 거. 누군가가 시도했다 라는 걸 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부의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해체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미개 했냐면 그 석가탑 그 중요한 탑을 하는데 나무 지지대 세 개로다가 이렇게 해서 돌을 내립니다. 그 돌을. 그게 전통 방식이에요. 지지대 세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지렛대처럼 만들어서 그 돌을 내리는데 지금 진짜 저도 문화재위원이지만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할 정도로 하고 월정사 지금 상륜부 해체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 집을 씌웠어요. 집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탑이 겨울에도 춥지는 않겠다. 막 유리 온실 같은 걸 막 다 씌웠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하는 거고. 상륜부면 그 맨 윗부분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내려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집 한 채 짓는 정도의 일을 해요. 큰 집을. 나가 보시면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노가다 판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린다는 거. 근데 그 나무도 썩은 나무가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돌 하중을 제대로 계산을 못 한 거지. 옛날에 지금 60년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나무 지휘대 중에 하나가 부러졌어요. 화강암이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계산도 제대로 못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부러지면서 이제 박살이 나게 생긴 거를. 그거를 하판을 기질을 발휘해서 밀어넣어서 그 하판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옆에 모서리만 깨지고 안 깨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기질을 발휘한 게 황수영 선생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저는 장중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이제 족보가 우리 저도 미술사를 했기 때문에 족보가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야나 김은혜 의식, 우연 고유섭, 그 다음에 이제 황수영 선생님이 동대 총장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중희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내가 구했다를 얘기하는데 그건 책임자로서의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 아니 책임자가 썩은 거를 구분을 못 하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축의 자랑인가 아니면 문화재를 구한 건가 문화재를 파괴한 건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석가탑 있는데 제가 원래 또 불국사로 박산업만 써서 자세히 이렇게 가서 보면 깨진데 이렇게 보여요. 깨진 모서리들이 보여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그런 사건들이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식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한다면 통일실자 시대 때도 그 돌 하나만 조금만 삐끗했으면 위에다 돌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아마 돔을 다 만들고 맨 위에 이렇게 딱 천판을 꽂으면 그게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전체 무게들이 이렇게 균질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돔 구조가 그런 건데 이게 천판을 꽂는 방식하고 천판을 안 꽂는 방식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꼽으면 저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언제나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어떻게 기원으로 그게 한 50년 정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2000년 전 건물인데 저렇게 건물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처음으로 시멘트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부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2000년 전에 제대로 활용을 한 사례예요. 그리고 시멘트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 판테온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한 30년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밖에다가 부장재를 잘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지 퓨딩 이런 거는 한 100년도 지금 갔으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도 간다니까. 근데 거기는 중앙에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판테온. 판테온하고 사실은 이 석구람하고 굉장히 흡사한 거거든요. 전방 후원형이라고 그래서 앞에는 네모났고 뒤에는 원형입니다. 전방 후원으로 나오는 거는 판테온하고 석구람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천황 무덤들 이런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의 고분 중에서 또 그런 게 일부 있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판을 딱 얹는 방식을 쓴 거는 석구람인데 거기도 아마 한 이게 한 1300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힘점들이 약간씩 틀어지는 거에요. 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석탑도 가만히 냅둬도 허물어진다. 땅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반 자체를 안반지반으로 하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반 흙지반은 아무리 다져도 땅이 움직여요. 땅이 움직여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가탑은 안반지반입니다. 안반지반입니다. 그래서 거기 석가탑 중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석가탑이 허물어 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경주 지진이에요. 경주 지진에 대한. 그리고 그 석가탑이 허물어 뒀을 정도면 진짜 경주 난리 났습니다. 엄청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거예요. 아니면 안반지반이, 안반지반에 있는 탑이 흔들려서 넘어질 정도면 지금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다 이렇게 흙당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암도 결국 이 힘점이 차이기 때문에 첨판이 지금 세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려 때도 쪼개져 있었어. 고려 때도. 그래서 상궁유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상궁유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대성이 이렇게 첨판을 딱 올리려고 했는데 세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새로 파서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신이 나타나서 그걸 붙여주고 갔대. 그 얘기는 뭐냐면 상궁유사가 그 기록될 당시에도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점이 한번 크게 움직였고 그 뒤부터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것 같다. 라고 추론을 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재미있어요. 석굴암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코가 짧아요. 코가 짧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밑에서 내려다 봤을 때 코가 약간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앞에서 보면 약간 짧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눈도 사실은 약간 올라가 있는데 조각은 이렇게 올라가 해놨는데 그건 밑에서 아래에서 보면 약간 처지게 보이는 효과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을 다 보정 처리해서 사진으로 뽀샵을 하는 게 아니고 불상의 뽀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계하지 않아? 이게 왜 진계하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야나기문의요시가 조선의 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냐면 소박의 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방식의 듯한 자연을 닮은 미감을 이게 이거야말로 조선의 미감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높이에서 보고 어느 위치에서 본다라고 사람이 생각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박물관의 불상들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보게 하는 것들은 불상을 왜곡시키는 거다. 다 어떤 통일시대의 불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볼 거를 가정해서 거기에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 있다. 조선시대 불상을 보면 약간 가분수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약간 낮춰서 보기 때문에 물론 약간 머리가 큰 거를 선호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작은 걸 선호하고 근데 조선시대나 안 그러면 지금같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 사실 머리 자은 걸 선호하고 그전에는 약간 선풍기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 자은 걸 세대가리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TV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거사님이 먹히는 얼굴이에요. 굉장히 좋은 상을 타고났어. 조선시대 최고의 신랑감이었어.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이 조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단점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 큰 상을 좋아해요. 머리 크고 상체 크고 앉은 키 크고 머리가 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조선시대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던 상. 그리고 실제로 오주석 선생도 그런 거를 글에다 써놨던 걸 제가 봤었는데 일어섰을 때 하체가 길고 롱다리고 얼굴이 좀 작고 상체가 작은 거가 노복을 표현할 때 노비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즘 스타일이지.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팔등신, 구등신이야. 그리고 양반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큰 차이가 없게. 그러니까 얼굴 크고 상체 크고. 그게 양반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진짜 저주받은 놈이 그 시절에는 최고. 그러니까 이 미감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불상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크고 상체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그 대신에 높은 데 올려놨기 때문에 모셔놨기 때문에 단위에 모셔놨기 때문에 밑에서 절하면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우리 인간들,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다가 아니면 약간 밑으로 유물들은 전시가 되거든요. 그런 식 높이에서 봐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불상을 잘못 만들었나? 인체 비례도 기본도 모르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가 인체 이해를 위해서 해부를 했다는 등,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등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진짜 거지 같은 그런 기본도 몰랐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미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석굴암 불상은 신체 비례가 조선시대의 신체 비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불상을 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태로 일어났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통일신화시대 불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체 비례가 맞아요. 조선시대는 모혈화 꿈 동산. 이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는 석굴암 불상에 직접 가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석굴암 불상에서 제가 석굴암 불상을 보면서 두 가지 감탄했던 게 뭐냐면 하나는 항마촉주인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짚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살짝 들고 손가락을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데서 리듬감을 주면서 정적인 부분을 동적으로다가 승화시키는 전문가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그런 거를 세밀하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미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깎아 놔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살포시 들어. 살포시 들어.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가능해. 하지만 그 생각 조금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0이라는 거를 우리가 0이라는 숫자를 알고 나서는 그건 뭐 그렇게 쓰면 되지. 0을 발견하는 데서 인류는 진짜 수천 년이 걸려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런 개념은. 진짜 어려운 것들이에요. 디자인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선진국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으로서 완벽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문화력이 있어야 되고 그 문화력에서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삼성은 접었고 그 다음에 애플은 아직 안 접었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그래서 삼성이 기술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늘상해요. 하지만 왜 애플을 못 이기느냐. 디자인에서는 애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데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디자인적인 것 같아요. 잠깐 손을 올리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티에서 이 손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보기에 석굴암에서 이 손. 그전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석굴암 불상 입술이 좀 빨갛다. 그건 채색 흔적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눈동자. 안이 검은 동자가 파랗다. 다 채색 흔적이고 일제시대 때 자료에 의하면 등쪽에 파란 안료가 남아있다. 그거는 장삼. 장삼. 장삼에 대한 채색 흔적일 거예요. 예전에는 장삼은 녹색. 그 다음에 가산은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빨간 안료도 좀 남아있고 지금은 그 안료는 다 없습니다. 하지만 눈하고 입술은 지금 봐도 사진을 봐도 약간 색이 있어요. 약간 색이 있어요. 루즈 칠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만 칠하고 나갔겠냐? 아니면 전신을 칠했겠냐? 전신을 칠했을까요? 전신을 칠했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거고 제 지도교수님이 불상 전공자였는데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스님은 미감이 없다. 미라는 걸 뭔지 모르는 싼 티로 간다. 이렇게. 아니 그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전체를 황색으로 다 칠할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종교를 모른다. 종교에서는 시각적으로 눈에 딱 띄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불이나 이런 석불은 재질이 안 좋아요. 동불은 굉장히 밋밋하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데 석불이나 철불은 오돌토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를 칠하고 회를 발라버려요. 회를 바르고 그럼 살결이 쫙 나오거든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파운데이션으로 떡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깔끔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색을 다시 입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을 입히면 그 회 안으로다가 색 성분이 들어가면서 황색이 들어가면서 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먹어요. 그 대신에 약간 쌈마이 같이 되지. 왜냐하면 빨갛고, 입술 빨갛고, 눈 파랗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는 파랬을지 까맣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까맣게 칠하는 경우도 있고 파랗게 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눈동자하고 머리카락이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안족 이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동자는 보통 파랗게 하는데 머리는 파랗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머리 자체가 파란 거를 이 동네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질감을 느껴. 그런데 그 파란색으로 그래서 지금도 탱화나 이런 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탱화들이 있어요. 불상도 있고 소수에요. 소수. 나중에 찾아서 좀 넣어줘. 너무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말로만 하지 말고 몇 개는 좀 넣어봐. 배경사진만 좋은 거 찾지 말고 가끔은 넣어줄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불상군이 있어요.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머리가 파래. 그 파란 걸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파스라니 깎은 조지훈의 승부 아니에요. 아무리 파스라니 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파라타가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머리 깎아 보셨어요? 빡 해보셨어요? 빡. 빡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는 계속 덮여 있던 살이라서 이런 피부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약간 옛날 표현인데 박속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박이 이렇게 갈라보면 속에 되게 하얘요. 그래서 어른들이 박속같다. 이런 표현 못 들어봤죠?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들어본 귀에 착 붙는데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하얘요. 처음 깎으면 우리 같이 셸이 밀면 이거나 이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보호됐잖아요. 의심나면 오늘 밀어보세요. 그럼 이게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여기랑 살결이 다르니까 파스라이 깎은 머리라고 하는 것뿐이 실제로 파랗게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 맑아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 머리를 파랗게 하는 이유는 이 밑에가 파랗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색 자체가 파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흰머리 많은 분이 빡빡을 깎았는데 좀 올라올 때 이렇게 색치가 쫙 올라오듯이 희게 올라오듯이 그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만 파란색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검은색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건 이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근데 30 이상 80종호에 보면 부처님은 파란 눈을 가졌다는 거가 나오고 파란 머리카락이라는 게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감청색이고 진한 푸른색. 지금 백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지금 시대를 사는 분들은 다 사실은 그런 머리를 이해하죠. 근데 예전 분들은 파란색이라니까 진짜 파란색을 칠해버린 거죠. 진짜 파란색을 칠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눈에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눈하고 수염도 파란색 수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까만색 수염보다. 근데 수염색하고 머리색은 같은 거예요. 채모는 같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하고 채모색은 다를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 잘 봐봐. 털이 다른 색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파라면 이것도 파랗고 이것도 파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겨드랑이도 파랗고 그렇지 않을까? 색이 다르게 나올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뭐 이렇게 나올까? 카멜레온이야. 무지개 떡이야? 인간 무지개 떡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파라면 이것도 파랗다는 인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다 검은 머리만 봐서 그래서 그거는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검은색으로 썼는지 파란색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통일시다 정도면 저는 파란색으로 썼을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색을 칠해 버리면 눈에 확 띄고 그다음에 살결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살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부처님에 대한 게 선명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설색, 색을 쓴다라고 하는 게 다 귀족이나 하이클래스만 색을 쓸 수 있어요. 일반 평민들은 색을 못 씁니다. 그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백인민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에는 신분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색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번 정도밖에 없죠. 두 번 정도밖에 없죠. 그게 한 번은 어린애일 때 색동적으로 그거는 벽사의 의미로 그러니까 귀한 거기 때문에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색에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일반 평민이 색을 쓸 수 있는 것은 결혼할 때 그 외에는 색을 쓸 수가 없죠. 집에도 색을 못 쓰는 거고 그래서 단첨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족보가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색 쓰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색을 너무 화려하게 쓰는 걸 우리가 색이 너무 풍부하니까 그런 거를 피곤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얼룩덜룩한 걸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반무대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색을 쓸 수 있는 거는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권위도 되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집중도 잘 되는 거고 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 확 들어오는 거죠. 그게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대적으로 볼 거냐 사실은 이게 종교적 상징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화대적인 거하고 예술적인 걸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색이에요. 그리고 저는 색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색을 칠한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잘 조각된 대리석으로 진짜 미끈미끈하게 조각된 데도 전부 색이 칠해져요. 알록달록하게. 그건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기술로 어떤 색이었는지도 다 찾아내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대리석 흰색 같은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기계를 쓰면 무슨 색이 예전에 입혀져 있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석굴암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이 있었기 때문에 석회가 날아가면서 색의 흔적 자체가 거의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빨간색, 파란색이 옆구리에 있었다. 그거는 구석층에 조금 남은 거가 있는 거예요.